총 재사용 대기시간의 20% 괄호치고 0초 아니 이런 쓰레기 아이템이? 이거 대박인데요 나왔습니다 빅토르네요 첫판 손 좀 잘 풀어보자 저녁 말고 휴가를 생각하면 좋을걸요? 나는 저녁을 안봤는데 1병 3병 때 저녁을 외봄 다음 휴가를 봐야지 다음 휴가를 목표로 군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좀 더 버틸만 하지 않을까 파이팅 저 파는 손 좀 풀어보겠습니다 3마리 다 먹었다 나쁘지 않은데요? 가리면서 합시다 빅토르 상대로도 6렙 찍어야 좀 할만해가지고 빅토르가 다른데 가진 않겠죠? 아 렉사이 어디갔지? 아래쪽 룩냅 되죠? 궁을 바로 써버리네? 어 꿀열매를 먹고 오죠 탑 쪽 꿀열매 먹어야겠다 야 멀어 하필 운이 없는데? 보통 아래쪽에 아니 나 탑에서 먹으러 올 땐 아래쪽에 열리던데? 뭐야 아 이게 맞네 아 이게 맞네 다행이다 아 좀 아깝네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맞아버렸네요 저 판이라서 무빙이 좀 아쉽긴 하다 이러면 그브가 많이 잘 크긴 했네 위드 한 3에이브 5원인 것 같은데 그브가 나 대신 커서 캐리하자 그냥 어차피 제가 컨디션 좋은 것도 아니라서 캐리할 판은 아니다 별령치나? 그게 가능성은 가장 있어 보이는데 уч삼스럽게 길에만 렉사이가 은근히 킬을 많이 먹었구나 너무 왔는데 이거? 가봐야돼 좋아요 어 맛있다 끝난 듯 하지요 상대가 하필 렉사이가 킬을 몰아먹어서 올라레후 온 임피어 게임 끝났는데 내꺼야 웬만하면 진짜 안찌겠다 원딜이 너무 잘 커가지고 정직한 타하면 게임이 안되네 근데 그 원딜이 죽어버림 이건 좀 비상인데? 아직 스택이 다 안쳐가지고 살짝 약하죠? 아 좀 아쉽네 뭔가 생각처럼 잘 안됐는데? 형당 사이가 워낙 많이 나가지고 바디는 척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잡고 죽자 방금 무슨 콤본가요? 손 안풀려서 아무거나 누른 콤보여 그냥 손이 안풀려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눌렀음 두 번짓입니다 신상정보 반대말은 중고정본가요 항상 쇼츠 같은데 이 사람 아이디가 있으면 그 댓글이 달리더라 그 댓글이 달리더라 와 살키 일부 우승 다른 방에선 개 악질이면서 여기서는 정상인인 척하네 이런 댓글 되게 많던데 다른 방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악질인가봐 그 댓글 한두개 본게 아님 키아나 벤 키아나 왜 싫어하시나요? 알려드렸습니다 그브레이즈? 미드 그브레이즈인가 그러면?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잘 해봅시다 그분 상대로 왜 예전보다 목소리가 얇아지셨나요? 방송하면서 좀 다다듬어진 거 아닐까요? 저도 몰랐는데 옛날 영상 보면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 아 천원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방송하는 사람들은 옛날 영상 보면 목소리 안 달라진 사람이 거의 없음 말하면서 좀 최적화를 시키나봐요 아 큐 찍었네 이치곤 줄 알았는데 안 찍고 있었구나 저마 그브라서 좀 조심은 해야겠죠 그래도 어 너무 아파 포션 먹자 다터미 이긴 건 좋네요 비신이 잘 파가지고 가주는 게 맞지 않을까? 여기 있다 어우 맛있어 야 달다 시비르를 미드 보내고 그걸 밉시다 쏘라가 먼저 아 안되겠다 어 이걸 잘 피했네 궁이 안맞아 버림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나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? 어 수고하고 가레나 힐 데스가 좀 파멸적이네 바텀이 너무 많이 무너져서 아니 8데스를 해버렸어 둘이서 어우 그래 파이팅 어 칼리스타 파이팅 난 모르겠다 드브레이즈도 나간 거 아닐까? 이 정도면 안 보이는데요? 아 GG 아 끝난 듯함 드브레이즈가 나가버려서 나도 가는 중 가능할까요? 소라카가 달려오긴 함 아니 니달리야 포기를 해버리면 어떡해 아 이런 일이 분노의 칼 분노했다 이 말이거든요 분노 표출을 저런 식으로 어 가봉이 파이팅 그래 아쉽다 어 맛있다 곧 가보자 가보자 잡으러 가보자 가보려 야 이거 스택이 다 안쳤다 이거 뭐함? 원칙의 원형낫? 원칙의 원형낫으로 가보자 원칙의 원형낫 카사딘 이거 지금 못막습니다 가버려 와 이게 원칙의 원형낫? 한 줄도 모르겠어 그냥 만년설이 잃고 온 줄 알았어 정말 안좋다 여러분은 가지 마세요 총 재사용 대기시간의 20% 괄호치고 0초 아니 이런 쓰레기 아이템이? 이거 대박인데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지지 에크 브레이즈야 쉬었다 오자 어 좀 아닌 듯함 야 딜량 레전드 유미는 이겼다 그래도 유미는 이겼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고맙습니다 어 또 제가 좀 전문이죠 이런 식으로 이건 뭐임? 이거는 내가 모르는 랩인데 뭔가 모르는 랩이네요 근데 뭐 어렵진 않다 억가해버리기 실패 실패 어? 뭐야 아니 뭐임 아니 억가임 네 아니 깜짝 놀랐네 방금 뭐였죠? 아니 왜 저기서 간거야 어? 후프의 전설 이거 제 경험상 그냥 금색을 노리지 말고 왜냐면 옛날에는 금색 노리는게 맞았거든요 어? 근데 저거는 좀 노릴만 하지 않았나? 야 오른쪽으로 바로 달려간다면? 나한테 주어진 기회 아닐까 이건? 에라이 야 이거 큰일났다 초비상 비상 야 이거 망했음 이거 어떡함 어? 아 야 이것도 못 넘어? 아니 말도 안돼 야 이거 진짜 칼났다 이제 금색분이야 이젠 진짜 금색분이야 어? 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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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기회 진짜로 아 성공 야 이걸 성공하네 아 좋았습니다 일부러 극적인 연출이었습니다 너무 욕심부리면 죽어요 저 앞으로 가려다가 미끄러져도 죽거든요 저번에 한번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어? 아 아멘